미국 국무부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이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가능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이 지난 2018년 폐쇄했다고 선전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복원을 위한 굴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이어져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m not in a position to speak to those reports, to confirm or to speak to any intelligence, but what I can say and what we know is that the DPRK in the past has on – has used the occasion of holidays and other notable occasions within the DPRK to engage in provocations.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도발 등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정박 부대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연일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은 14일 오스트리아 비내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6일 보고서 발표 당시와 비교해 남쪽 3번 갱도에서 계속된 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 8일과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3번 갱도 주변에 통나무 더미가 쌓여있던 면적이 더욱 확장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복구를 위해 더 많은 통나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번 갱도 입구 주변에서 검은색 선형 구조물이 포착됐다며 이는 1차와 2차 입구를 잇는 배수로 혹은 통로이거나 흙으로 덮인 전기 케이블 선로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3번 갱도 2차 입구 근처에서 상자 또는 지지대로 보이는 구조물도 새롭게 설치됐으며 기존에 철거됐던 구조물 재건과 개조 증후, 갱도 근처 개활지에 교통 표지판과 차량 이동 흔적도 포착되는 등 갱도 굴착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3번 갱도 복구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번 갱도에 핵실험 관련 장비 설치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5월 핵실험장 폭파로 인한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손상 정도와 북한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횟수가 핵실험 가능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들이 지난달 말 비디오 게임 업체로부터 약 6억 달러, 한화 7,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FBI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사를 통해 북한과 연관된 라자루스와 APT 38이 지난달 29일 보고된 6억 2천만 달러의 이더리움 도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업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로 북한 해킹 조직이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로닌에 지난달 말 침투해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이날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새롭게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해당 이더리움 계좌를 동결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한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가 북한 정찰총국의 하위 조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또 언론기관 등을 겨냥했다며 지난 2019년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현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집중했다며 자신은 미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 외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원칙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고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위해를 파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이는 핵무기 운반 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핵 위협도 고조됐다면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며 핵 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 과도하게 강조해 국제 외교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군사와 정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친밀한 논의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신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추진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 수출 금지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도 제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UN 새 대북 결의 초안의 자세한 내용을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작성한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 UN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4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매년 허용된 원유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도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 약 3만 1,250톤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이를테면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또 아스팔트와 같은 석유 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상품 분류체계, 즉 HS코드 27이 금수품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부품을 들여와 중국으로 재판 내에 온 시계와 손목시계도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됐으며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도 제한됐습니다.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 김수일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조선 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르스 그룹,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해금강 무역, 그리고 선박 5척이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미사일, 핵과 관련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과거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미사일 관련 금지 품목의 40MHz를 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와 해상도가 12비트 이상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40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유압프레스 등 16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고, 핵 관련 물품에는 방사능 방지 장갑을 비롯해 175mm 미만의 부식 방지 재료로 제작된 저장탱크, 대용량 리튬 등 17개가 금지품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초안을 안부리 이사국 15개 나라에 배포한 상태로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미중, 그리고 미러 관계가 순탄치 않은 현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의 추가 안부리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며 신규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0년에 걸친 김정은 정권 시기에 거의 매년 열병식을 거창하게 진행했지만 정작 군인들의 열악한 복지와 노동력 착취 등 인권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과 비리, 식량, 착복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국가 경쟁력이 빈약한 국가는 군사력과 군인들의 기강이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감시기구가 14일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군인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기에 북한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10명을 심층 면담에 작성했는데 북한 군인들은 김 위원장 집권기 들어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의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으로 풀이했습니다. 군 내부의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의 그런 구타와 이런 열악한 상황을 물리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견디지 못하는 군인들이 타령이 증대를 하니까 군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하는 매개로 사상교육을 삼은 것 같아요. 보고서는 또 북한 군대 내 만연한 뇌물 비리와 폭력, 과도한 통제와 건설 등에 대한 대규모 노동착취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을 위해서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게 당연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식량 조달 과정에서 간부 착복으로 인해 병사들이 충분한 식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 출신 탈북민들은 앞서 VOA에 간부들조차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뇌물 비리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군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복지 지원이 매우 열악하고 무기도 매우 낡아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는 21세기 군사력은 국가의 경제력과 비례한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군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인력 부족과 불법 활동으로 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2005년부터 북한군에 4년 가까이 복무했던 미국 원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이런 현실을 비판적 사고 능력이 없는 북한 군인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이 인민, 군, 이중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 노동력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제공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 축소,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 여러 악습과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 뒤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여성 9명과 남성 2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과거 연간 1,00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던 한국 입국 탈북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으로 대폭 감소해 2020년에 229명, 지난해 63명을 기록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입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입국한 31명보다 60% 이상 더 감소한 것으로 또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은, 한국 갈랩 선교회 대표 등 탈북 지원단체들은 BOA에 북한 뿐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시진핑 정부가 국내 이동 통제는 물론 남부 국경 지역의 장벽을 계속 건설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돼 탈북민 구출과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